써빗 연박탄 창섭이 좀 멀리 있네 똥 똥 탕 vem 불러 앙 앙 앙 앙 앙 앙 배로스 똥매기기 프로젝트 배로스 똥매기가 낫겠지 버려 이거 아 저 연락탄 오이씨 와우 마무리 죽죽죽 붕온 예 엘리트 함 깝시다 엘리트 함 깝시다 여 여 여 거무거무 오 뭐야 어어 퍼접 울큐 멤버쉽 코이츠 매우 강력한 코이츠 매우 강력한 와 유울이 몇개야 아이씨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쎄 유물은 없네 그냥 그냥 많음 아이씨 괜찮아 난 유물 많아 파일런트 고수가 될거야 시체폭발 시체폭발 방 화 외함 에이 엘리트 주워주려고한다 낙대라 엘리트 3마리 간음 그냥 포셔먹는게 나왔나 역겨운 따썩은 고구마 아이씨 똥숭 빛 황 킹가쭙 아니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? 200원이면 쇼핑해도 뭐 안나올텐데 흫 으아 위 히히 히히 유물 수박 수박 클래치 스토리 엘리트 쪼드려간다 엘리트 쪼드 영체 화가 영체 화가 영체 화가 뚱땡크아 엘리트 쪼드 쪼드질네 우얌 우얌 첩첩 산중인데 정밀 정밀 정일밀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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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오 비행기있어요 와유 아유 귀하신 분이 아유 미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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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미션 꽤 어렵다. 아 이거 되나? 재채폭발 나와봐야되는데. 급제이. 재채폭발 나와봐야되는데. 재채폭발 나와봐야되는데. 재채폭발 나와봐야되는데. 살아야한다 뚱땡이 더블 뚱땡이 더블 뚱땡이 크지같네 뚱땡이보다 빡센 것은 두뚱땡이 약한 뚱땡이는 없다 명번개 어디다쓴? 만살쓴? 병불쾌 우리 식물은 안 물어요 아 5힐 5힐 런트 9배위 피해 10배윽 10배위 10배위 10배윽 10배위 10배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성공하네. 판도라야 연이야. 판도라 8장인데. 오라네코. 와 형상이다. 정밀이다. 도색이로 돈 벌었다. 상점 두개 가야겠다. 그냥 철에 폭풍 찍어야지. 에너지가 너무 없네. 텅스텐 안 나오나? 멀집 잘 가고. 공포 두개잖아 지금. 아 그래도. 강철에 폭풍 찍을란다. 아 똥공격 지울까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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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칼 쌀칼 위즈 비인 위즈 아 상점 가고 싶은데 상점 가면 엘리트 보기야 되는데 그냥 엘리트를 가자 상점은 어쩌냐 엘리트 보기 상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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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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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동중 중사장 태어나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방송 잘 부탁해요 아이고 꿈꾼은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7순 컨텐츠 짜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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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크린 시 고르는 게임 엔진마다 얼짓을 한다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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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죽지마 안돼 안돼 귀집이 맞고가 사실 왜 니 맘대로해 찹찹찹찹 찹찹찹 찹찹찹찹 굿 유령의 역사항 쓰지도 않는거 봐 집중집중 불쾌각이다 집 어우 나 방금 레디 버튼 눌렀다 미친 뒤져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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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수 없다 끄는그룹님 후원 감사합니다 흠 힘을 잃은 날팽이 천원 다 쓰지도 못하네 쥐가 없어 쥐 유일하게 석쇠 달력보다 안좋은 엔드드릴 엔드드릴은 전설이다 돈 남는 데 써야겠다 양로 있네 양로 언제 먹었지 양으로 호흡 아프다 근데 이거 맞는 것도 참 제주도 좋지 이걸 맞는 영채화세계 형상세계인데 억맞 저건 집중하면요 이 자세가 아니고 괜찮아요 겐전 겐전 이미 두 개나 있어 짜샤 찬빵때는 두렵게 안 나오면 안 돼 겐전 이미 두 개나 탕수육 겐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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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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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